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포2 신단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히스커버 을이 Punch-Rad vs. 빛 넌, 그렇습니다. 나는 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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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멘 Aspect입니다. 이런 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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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나는 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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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비azione에 르비는 르비가를 말합니다. 르비는 르비는 르비에 르비는 르비야에 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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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비, 르비는 르비는 르비에요. 제가 못 행복했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했는지 그는 시간을 자고, 그리고 도움이 더 편하게 한 번만 더 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번만 더 잘한 작업이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에선 네, 인공은 괜찮을 것 같네요. Kijae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확인해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치안에 다시 가면, 이제는 팀의 트레이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진수는 진수의 트레이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매일을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치안과 진수와 진수와 함께 그 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obviously. 우리가 항상 생각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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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이. 뭐지? 두 분의 사인에 다신에 어떻게 하나 지켜. 아, 아, 거기서 한 대 많은 많은 players, but unfortunately, it happens, so we are prepared for that. 우리의 힘이 항상 주의해 주의한 게, 특히, during a tournament, what goes on media-wise. 내가 말한게, 경험이, 뭐지, 근데, uh, uh, you have to keep a distance to it, because, uh, obviously, a lot, in the media, is also very emotional, and a lot is written, every one of us has a different perspective. You know, you would feel all different formations, you know.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팬들의 포기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레이스들이,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유일한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사벌들은 정말,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전혀 있는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제 제완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respect, 뭐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아무거나 변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집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